산타 할아버지 제가 또 듣기로는 대원에 잘하는 친구가 있다 하면은 무조건 의택성우님이라고 하시던데요? 아 나 도망갈 거야. 나 도망갈 거야. 나 이브릭이 벗고 견딜 수가 없어. 라고 시우성우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변에 최근에 정의택성우랑 친구가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은 선배들이 되게 너무 착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 애라고 막 반목성우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아 창피해요. 이런 거 잘 못됐습니다. 선배님들의 예쁨을 받으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 슈퍼루키. 아 슈퍼루키. 아우 아니에요. 그런 타이틀 저에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면 또 의택님이 생각하시는 또 시우성우님은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저 이제 나가면 되나요? 이거 가져가세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잘해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해요. 아니 봐봐요. 지금 벌써 엄청 뭐라 그러지? 되게 게이머들이 되게 사랑하는 또 이 아이피들을 다 하나씩 섭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또 롤 그웬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웬 있죠. 콜레 있죠. 그리고 이제 시우성우님의 트위터 들어가면 이제 참여했던 거 되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되게 이렇게 RT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진짜 바빠요. 진짜 요즘에 블루칩입니다. 그 외에는 머리가 파란 이유가 있어요. 블루칩이라 그래요. 블루칩. 이야. KBS의 블루칩이다. 그렇죠. 저렇게 선배를 이렇게 띄워줄 줄 알고 말 잘하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닌데. 되게 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처럼 돼버리니까. 아 훈훈한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아 벌써 지치겠네요. 아 벌써 지치시면 안 돼요. 저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